자 반갑습니다 신경균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뭐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정제 뭐 이런 과정까지 거치고 이제 어떠한 데이터가 생성이 됐을 것이며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론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도 되죠 나타내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인간이란 인간이라는 게 어 수치적인 데이터 보다는 그림적인 데이터 또 시각적인 데이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차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차트가 아니죠 이거는 차트보다는 이제 하나의 뭐 각각의 이제 이제 그런 여러가지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시각화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조금씩 살펴봐야 돼요 그걸 살펴봐야 여러분들이 아 요거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구나 만들어져서 어 어떠한 형태로써 이렇게 우리들 눈에 한눈에 이렇게 보여지게끔 데이터들이 모든 데이터들이 융합이 되가지고 말이죠 그러한 방법들이 이제 우리가 토탈해서 이제 어 뭐죠 어 고차원 데이터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시각화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그런 기법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여러가지 뭐 예를 들면 뭐 트리맵 이라든지 뭐 그리고 뭐 지지 플러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라든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차원적인 데이터 시각화 방법들을 이렇게 보므로써 여러분들이 아하 이렇게 나타내면 한눈에 들어오는구나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데이터 시각화하는 기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좀 살펴보고요 두번째로 이제 지지 플러스 이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별도의 패키지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패키지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우리가 그거 해 봤잖아요 그죠 인스톨 패키지 그래 패키지 설치를 해서 그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 지도면 지도 뭐 여러가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한번 봅니다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라고 하는데 숫자 형태의 데이터를 그래프나 혹은 그림 등의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을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하는 방법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는데 음 일단은 이걸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가지 데이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제된 데이터 올바른 데이터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7장까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연습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하나 이렇게 떼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중급 정도 됩니다 중급부터 중급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라트 표식을 하나하나씩 이런 그림으로 보기 좋게 음 나타내면 여러분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 보기가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따로 이 기법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 시각화를 따로 빼서 빼서 이렇게 어 강의하는 장 빼서 따로 이렇게 어 하나의 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교육 과정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면 데이터가 담고 있는 정보나 의미를 보다 쉽게 왜 인간은 숫자보다 당연히 그림에 어 빨리 익숙해지니까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시각화 결과로부터 중요한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교육 과정이 따로 존재할 만큼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여하튼 여기 밑에 그림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냥 몇 개 그냥 이렇게 갖다 붙여 봤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워드 클라우드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됐습니까 네 요게 바로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약한 5분 이상에 걸쳐서 그죠 자 그만큼 중요하니까 좀 잘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조금 연습 하시면서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가장 우선시 봐야 되는 이제 데이터 시각화 방법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트리맵이에요 트리맵 이 트리맵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트리맵은 이제 한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각형을 그려놓고 어떤 분야에 이만큼 어떤 분야에는 이만큼 어떤 분야에는 이만큼 이렇게 크게 이런 식으로 트리에 이렇게 맵들이 맵들이 이제 크기에 따라 맵의 크기에 따라 따가지고 얼만큼 이놈이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변수들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 변수들이 여기에 얼만큼 들어가는지 그게 그러면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도 당연히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율 자체도 보고 그리고 색깔도 여기 나타내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의 특성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시는지 뒤에 가면 그 그림의 예시를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봅니다 GNI 2014 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이건 딴 거 아니고 그 뭐라 할까요 이렇게 나라별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GNI는 이제 우리가 예제 데이터셋으로 쓸 건데 얘는 트림의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NI 2014 뭐 2015도 있고 2016도 있겠죠 근데 뭐 이제 2014년도의 전 세계 국가의 국가별 인구 그리고 국민총소득 그리고 소속 대륙을 소속 대륙 컨티넨트라고 하죠 그죠 그런 대륙들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트리맵이라는 이 패키지를 반드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뭐 설치하는 게 간단하니까 보면 되고요 그래 아무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뭐 예제 데이터셋이야 제가 실습 시간에 같이 하면서 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트리맵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각 타일로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각 타일의 크기와 색깔로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각 타일은 계층 구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존재하는 계층 구조도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계층 구조가 뭡니까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이런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층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은 대륙이 있으면 그 대륙 안에는 당연히 국가들이 존재하죠 맞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 먼저 라이브러리 예 트리맵 땡긴 거에요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둘 다 땡긴 거고 헤드 여기 데이터셋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을 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트리맵 자 데이터셋 주고요 그 다음에 계층 구조에요 이게 이제 뭡니까 어 여기 GNI2014에서 컨티넨트하고 ISO3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륙하고 국가를 이제 계층으로 두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V사이즈 그리고 이거 타이 제가 그랬잖아요 4개가 이렇게 네모가 있다면 이러한 타일의 크기 있죠 이러한 기준이 되는게 뭐 인구, population 그죠 나라별 인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이제 할 거고 그리고 Vcolor는 GNI 이렇게 해 놨는데 타일의 컬러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이비비 있어요 타이비비 있어요 타이비비 타이비비 이게 타이비비 밸류도 있고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있어요 있는데 그 타일의 색깔들 타일의 색깔들을 이제 지정할 때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Vigilabels 해가지고 Yellow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레이블의 배경색을 의미합니다 뭐 보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일단 이거보다 바로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낫겠죠 타이틀은 당연히 제목이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GNI 데이터는 GNI 2014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ISO 이게 나라죠 그리고 Country 이거는 뭐 이게 나라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ISO 표준에 의거해 가지고 이 나라들의 세자로 뭐 이렇게 약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 Continental 이거 뭡니까 대륙이죠 대륙 4대형 5대형 6대주죠 5대형 6대주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퍼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라별 인구가 나오고 이거는 나라별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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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래서 ISO 3는 국가를 식별하는 표준하는 표준 코드죠 그죠 우리나라는 KOR 맞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Country 국가명이고 Continent 국가가 속한 대륙명 퍼플레이션 국가인구 그리고 GNI 소득 국민총소득 을 의미하는 건데 딱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한 5개 정도가 이렇게 있구요 요렇게 지금 GNI 2014 2014 는 만들어져 있다 라는 거죠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눈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맵에서 이렇게 우리가 매개변수를 이렇게 딱 줬단 말이죠 주니까 어때요 제목 월드 GNI 은 그대로 같죠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타일의 색깔들을 거의 노란색으로 갖다 넣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인덱스 계층 구조 계층 구조 나라에 소속 되어 있는 하나하나에 대륙이죠 대륙 대륙이고 그리고 ISO 3 여기 차이나 인도 차이나 이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USA 등 등 있는데 이걸로 보시면 알아요 면적이 많이 있어요 그죠 면적이 많이 있어요 거의 뭡니까 차이나 인도가 면적이 아니죠 인구가 정말 많아요 그죠 인구 많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녹색을 바라보면 이 녹색을 바라보면 소득이 높은 거죠 소득이 그런데 우리나라 하고 아시아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나라하고 코리아가 아니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그래도 좀 소득이 높죠 미국하고 북유럽 이런 쪽 이탈리아 그리고 또 캐나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높단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한눈에 전세계가 다 들어오죠 그죠 다 들어오고 어 어 이러면서 보면 대충 보면 소득은 상대적으로 북 북 아메리카죠 북 미국 북아메리카 백정 rak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백정 지역이 높은데 인구는 어디가 많아요 아시아가 많다 그죠 이렇게 이제 한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타일의 면적은 인구수와 비례를 하고 타일의 색은 GNI 그죠 소득이 높을수록 진한 초록색에 가깝죠 그죠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소득이 높네요 그죠 이런데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노란색에 가깝죠 못산다는 거겠죠 그죠 그림으로 보아 아시아의 인구가 매우 많다 특히 중국과 인도 그죠 그 소득은 역시 북아메리카나 유럽이 높죠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한눈에 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트리맵입니다 수치상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낼 때 한눈에 확 들어오죠 그죠 이러한 형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야 될 어 데이터 시각화 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죠 요게 트리맵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트리맵을 이제 구성하는 이제 아까전에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GNI 2014 어차피 어 데이터셋이구요 아 그리고 참고로 어 반드시 데이터 프레임 형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덱스 인덱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잠깐 말씀드렸는데 계층 구조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계층 구조 그래서 트리맵 상에 타일들이 대륙 대륙 안에 국가로 이렇게 형태로 지금 지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구조로 얘가 부모 같은 개념이라면 얘는 자식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V사이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타일의 크기인데 얘는 여기서는 인구로 인구 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Vcolor GNI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타일의 색을 결정하는 역을 지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소득을 지정을 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타일 타입에는 value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타일의 컬러링 방법을 지정하는 것으로 value는 Vcolor에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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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여기서 지정한 지정한 열에 저장된 값의 크기에 의해서 색이 결정됨을 의미한다 value 외에도 인덱스나 conf 그리고 dense 이렇게 있다 이거는 우리가 같이 실습시간에 같이 보면 되겠죠 그죠 이제 방금 우리가 value로 지정한 거잖아요 앞에 있는 거는 앞에 요 그림은 value로 지정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요렇게 색깔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대륙의 레이블의 배경색을 지정한다 이게 뭐예요 비지라벨즈 여기 있죠 요거 아시아 유럽 요렇게 대륙을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백그라운드 색깔이 옐로우로 지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이틀이 아마 제목이고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트리맵을 그릴 수 있는 우리가 기초적인 가장 예시죠 이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용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뭐 트리맵의 연장인데요 자 스테이트 x77 기억하시죠 이게 뭡니까 뭡니까 이거 그죠 이거 소득하고 그리고 뭡니까 여러가지 나라 이름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리맵을 이제 로딩하고 다시 또 여기서 스테이트 받아내고 그리고 에스티네임 자 이거 로우네임즈 뭡니까 열 이름이죠 그죠 주이름을 열 이름으로 이제 추가를 한 거예요 그려놓고 이제 트리맵을 그리고 있죠 데이터셋 주고 여기서는 지금 계층 구조가 뭡니까 어떻게 됐어요 없죠 하나밖에 그리고 V사이즈 에어리어 그리고 인컴 이거 소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타입 밸류로 밸류로 해서 아까하고 똑같겠네요 그죠 그리고 타이틀 USA 스테이트 에어리어 앤 인컴 그러니까 미국의 미국의 주별 소득 그 현황을 나타내는 셋이 바로 스테이트 점 x77 이었죠 맞습니까 그게 바로 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가 많이 써봤잖아요 이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트리맵을 그린 겁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오 미국에서는 알라스카가 뭐예요 가장 크다 가장 크고 소득도 가장 넓다 왜 진하니까 그죠 그리고 나머지 뭐 애리조나 뭐 그리고 오하이오 그리고 뭐 텍사스도 있고요 그죠 뭐 원타나도 있고 뭐 많네요 그래서 타일의 면적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소득이었어요 타일의 면적이 그리고 타일의 색은 소득 주의 소득을 말하는 거죠 그럼 지금 딱 보니까 알라스카가 가장 면적도 넓고 그리고 소득도 가장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 미국의 주 주를 이렇게 보니까 뜯어보니까 오 뜯어보니까 오 색깔은 색깔은 그때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미국은 이미 벌써 뭐 무슨 색깔입니까 녹색에 진한 녹색에 가깝죠 여기에서 이제 분리를 한 거예요 또 분리를 해보니까 소득이 이렇게 엄청나게 높더라 이렇게 이제 뭐죠 이거 미국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주별 소득 그리고 면적 물론 여기다가 인구가 있다면 인구도 우리가 열을 추가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죠 맞죠 그렇게 우리가 해보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이제 state.x77 이라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트리맵을 한번 이렇게 그려 본 겁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일단 요까지 우리가 한번 보고요 어 바로 이어서 제가 이거 말고 아니 이거 말고 이런 시간이 좀 길어져 가지고 어 뒤에 이어서 다른 또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이제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이게 트리맵이다 아 그것만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바로 조금 이따가 하나 한 파트 끊고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끊겠습니다